. . 주변의 환경이 접속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집, 직영 집 지부장이 나와서 집 대신 전달하게 돼서. 제가 어제 체험했던 것처럼 함께 고민합시다. 국민, 정말 저희들의 문제가 아니지만 안 흘러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노동조합에 불법 파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돌려보냈습니다. 개별 노조원의 책임 정도를 따져야 한다는 판단인데 노란봉두법 취지와 맞닿아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현미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년 넘게 이어진 소송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손을 들어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내용과 쟁점도 짚어주시죠. 이 파업의 주체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였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일부 울산 생산라인 점거에 들어간 건데요. 점거한 총시간은 278시간. 당연히 그 시간 동안은 조업이 중단되게 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측에서는 270억 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됐다라는 이유로 그 당시에 파업에 가담했던 조업원 29명을 대상으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1심, 2심 전부 사측의 손을 들어주게 됐는데 이때 법리적인 쟁점은 기본적으로 조합과 개별 조합원들의 책임을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조합원의 책임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개별 조합원들의 책임에 대한 어떤 가감 없이 통으로 연대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등이 상당히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단은 개별 조합원이 관여한 정도, 개별 조합원이 기여한 정도를 판단을 해서 손해배상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부산 고법으로 다시 파기환송 조치된 사안입니다. 네, 10년 넘게 재판이 이어지면서 1, 2심 법원과 대법원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판단의 근거로 든 건 뭔가요, 대법원이? 지금까지 불법 파업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이 기계적으로 따라붙게 됐고요. 그럴 때 노조 그리고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들에 대한 큰 차별점 없이 손해배상을 전부 인정을 해 줬습니다. 법원은 그렇다면 쟁의 행위라는 것 자체가 투표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는 그 쟁의 행위에 참여를 하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그렇다면 조합과 개별 조합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똑같이 느끼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또 쟁의 행위에 들어갈 그 시점에는 이게 불법 파업인지 아닌지 근로자로서는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불법성이 뛸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아예 쟁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이건 헌법상 보장돼 있는 기본권을 상당히 위축할 수 있다는 점 또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본인이 한 불법 행위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개념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의 어떤 가감, 큰지 적은지에 대한 판단 없이 일괄적으로 연대 책임을 물리는 것은 손해배상의 공평 타당 분담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번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형평의 원칙상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하여 조합원들의 책임 제안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노조에서의 지휘와 역할, 또 쟁의, 참여 정도 등을 따져서 노동자 개별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최종 판단한 건데 그렇다면 노조원 개별의 책임을 어떻게 누가 판단하고 누가 증명해야 하는 거죠? 사실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그럼 저희 사안으로 돌아왔을 때는 원고가 되는 사측이 부담하는 것이 맞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조합원의 불법성의 크기를 가늠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 자체를 제기하는 것을 좀 막는 조치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사측으로부터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또 현대차가 2013년 7월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노조 손을 들어줬죠. 노조원들이 이제 생산라인을 63분 점거하면서 고정비의 손해가 났다면서 낸 소송이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원이 견제해 왔던 입장이 어느 정도 조업을 중단하게끔 스트라이크를 했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의 소요되는 고정비용 전체를 손해배상으로 책정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런 손해배상 책정하는 기준을 바꾸게 된 것은 일단 조업 중단을 해서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결과적으로 매출 감소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손해라고 과연 볼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이 부분도 다시 재점검을 하라는 취지인데요. 이를테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판매 방식이 예약차 판매 방식입니다. 그러면 사후에 조업 라인으로 복귀를 하고 잔업을 하고 야간 근무 등을 통해서 이런 생산량을 맞췄다면 실질적으로 사측에 가해진 손해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내놓은 겁니다. 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사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대차?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공동불법행위라고 합니다. 공동불법행위는 이 금전적인 책임을 어떤 형식으로 지냐 하면 만약에 1억 원짜리 공동불법행위 소송이라면 1명에게 1억을 전체를 부담시킬 수 있고요. 나머지 피고들이 본인들의 책임 소재에 따라서 분담을 하는 건 사후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의 취지는 애초부터 법원에서 또 원고 측이 하나하나의 사안별로 불법에 관여한 정도 그리고 가담한 이 상황 같은 걸 분멸해서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사측에서는 불법 파업이 있을 경우에도 사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량하기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손해배상 자체를 하기 어려운 구조다. 파기환송심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투겠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노동계는 환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노동계는 지금 가장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노란봉투법에 입법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과 상당히 좀 유사한 판시를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무분별하게 기계적으로 가압류나 어떤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 등을 하는 그런 사실상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사측의 움직임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계의 전반적인 입장도 좀 볼까요? 기업들 사측이죠. 사실상 공동 불법행위 조금 전 말씀하신 여기에 대해서 그럼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원고에 입증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끝전 그 1원 단위까지 실질적인 손해를 원고 측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까지 입증 책임을 가중하는 것은 기존의 공동 불법행위 법률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을 갖고 있다는 게 경영계의 또 입장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비정규직 그러니까 직접 고용되지 않은 단체들은 교섭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교섭권 자체를 주면 이 부분은 합법 쟁의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불법 파업으로 규정되는 쟁의 행위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이 부분은 경영적인 어떤 손해 내지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노조의 단체 파업이 불법 행위임이 명백해도 그렇다면 이런 판결이 계속 나온다면 기업이 대응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지금도 사실 합법 쟁의 행위라면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규정되는 쟁의 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로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면 불법 파업으로 규정되고요. 또 교섭권이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에 한정해서만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 근로자, 하청 근로자 등은 아예 교섭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쟁의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으로 규정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늘려줘야 한다는 노동계 목소리. 너무 늘려주게 되면 불법 파업의 여지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경영계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현대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야당이 추진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 정확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어떤 점이 맞닿아 있는 거죠?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한 축은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아예 이 노란봉투법에 담긴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손해배상 책임을 불법 파업에 인정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별 조합원들의 귀책사유. 그러니까 책임져야 하는 그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나 그 불법성에 관여하고 기여했는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경영계가 반발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입증의 정도가 높아지게 되는 부분이 이번 노란봉투법에는 들어가게 된 부분이 있고요. 또 노당조합법에 규정된 사용자 범위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쟁의 행위만 불법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고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이 제한이 되는데 교섭권이 늘어나게 되면 불법이 아닌 쟁의 행위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바뀌는 법률에 따르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불법에 따른 어떤 실질적인 경영계의 어떤 타격에 따른 배상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을 놓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별 관심 없었던 분들은 저 법을 왜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게 원래는 노란봉투에 돈을 낳아서 모금하던 운동에서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2014년도, 거의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부과됐던 손해배상 금액이 47억 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개별 조합원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라는 어떤 좀 여론이 조성되게 됐고 어떤 시민들이 이제 노란봉투에 담아서 모금운동을 시작한 데서 기인하기도 했고요. 또 대우해양조선 사건에서도 470억 원이 손해배상 금액으로 책정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노란봉투법을 입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환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 정치권에서 야당 중심으로 입법이 진행 중에 있고 빠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미 합의를 했고요. 이 부분 본회의에 직회부해서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실제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권한쟁이 심판까지 가져될 정도로 이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동안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 언급을 수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노란봉투법의 입법주인 그러나 여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건데요. 대법원 판단에 대한 여야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법원이 이렇게나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부로 판결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바퀴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단호하게 막아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안 통과에 함께해야 합니다. 더 이상 명분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3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역사적 범죄를 범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일단 노란봉투법, 야당이 다수당의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 대통령이 혹시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도 좀 나오네요. 네, 아무래도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상컨분립 원칙상 사법부의 어떤 결론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또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서 혹시 기류가 바뀌지 않을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양국관리법뿐만 아니라 거부권을 여러 차례 행사해 온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법부에 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까지 계속해서 비토를 놓는 거 아니냐라는 또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서 그 기류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 대법원 판단과 입법은 완전히 별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대법원에서 판시한 게 노란봉투법을 기계적으로 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인 건데 왜 그러냐 하면 개별적인 어떤 가담 정도를 헤아려야 된다고는 봤지만 기본적으로 연대 책임을 지어야 한다라는 공동 불법행위의 논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아예 이 연대 책임을 하지 않고 개별적인 근로자에게 그리고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이 다르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 보면서 노사가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해외에서는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리포트 영상 보시고 얘기 더 나누겠습니다. 노동권이 발달했다고 알려진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유럽 국가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영국노동관계법,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처벌도 규정돼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법 대신 판례로 판단하는데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다. 회사가 무질서에 빠지게 하는 건 파업이 악용돼 변질된 것이다. 모두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판례들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경우 청구를 까다롭게 만드는 장치들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영국 보시면 노동조합 규모에 따라 배상액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조합원이 5천 명 미만이면 1만 파운드, 10만 명 이상이면 25만 파운드 이런 식입니다. 독일 판례는 파업 손해액을 너무 높게 산정하는 걸 막고 있습니다. 실제 2012년 독일 루프트 환자는 파업으로 900만 유로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3만 2천 유로만 요구했는데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명, 1명의 규책 사유를 회사가 일일이 입증해야 소송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입증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도 소송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여러 연구 논문에 따르면 개별 근로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상당수 선진국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 사례가 예상보다 많지 않다는 게 노동학계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노조도 파업권이 있지만 불법 파업은 좀 막아야 될 것 같고요. 경영계도 노조에 대해서 무분별한 소송을 하는 것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입법 과정에서 좀 타협책이 없을까요? 사실 해외 입법례들을 좀 차용해 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좀 불법 파업의 범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하고 지시를 하는 건 원청인 경우가 많지만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아예 교섭권 자체가 없어서 어떠한 쟁의 행위 내용을 가져가더라도 불법으로 규정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형사적으로는 업무 방해, 민사적으로는 가업료와 손해배상 소송이 붙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법성을 어느 정도로까지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희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